한국어로 말하지 마세요? 네! 한국어로 말하지 마세요. 유현진 등번호는 99번 선발투수입니다. 한국에서부터 제가 신인 시절부터 이 번호를 사용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이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. 2005년 처음에 입단해서 그 번호를 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당신은 99번 선발투수입니다. 당신이 어떻게 말하는지? 당연히 자부심을 느끼고 지금까지 번호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당신은 29번 선발투수입니다.